내 이름은 다이아야 날 보면 다이아야 내 코너는 다이라야 괴물을 봐야야 어차피 다이아야 빛이란 다이아야 눈 씻고 찾아봐야 이제 내가 다야 내 마디 랩만 하다가 한 곡 채우려니 빼고 오게 시꺼매진 메모장을 지우고 다시 적을 새롭게 아직도 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터할게 내 속에 주헌 영어로 주헌이 내 좀 무기는 부적에 멋도 멋도 없는 놈들이 날 보고 멀쩍에 그 입술을 흘린 불도 없듯이 살포시 이따 포기해 참치기하지 랩을 잘하면 제스쳐가 별로 제스쳐가 별로 밀랩을 못해 건 더 별로 빠르게 하면 현란함에 속아 몰라 요즘엔 죄다 죄다 요즘 스타일이 뭐해 따라하는 건 뭐야 그러면서 니가 예술가야 평가절한 이 길가야 너랑 모르는 인사야야 respect 그럴 시간에 술잔 들고 올 시간에 랩 들고 와 가야야 내 이름은 다야야 날 보면 다야야 내 코너는 다이라야 괴물을 봐야야 어차피 다야야 빛이 난 다야야 눈 씻고 찾아봐야 이젠 니가 다야 제로 제로 I see 프링 목걸이 I see 요 알파 한글로 힙합 한담 시구 걸지 빤 알렉스 누가 그렇더라 아이돌 래퍼들아 목 좀 그만 긁어 니가 태만니로 버스 탈 때 얘는 늘 폴쉐 카드로 긁어 아허 배꼽 잡아 개 웃겨 니가 볼 때 니게 웃겨 실제로 보면 저기 사인 좀 하면서 고개 숙여 날파리들 다 죽여 헤터들 다 죽여 그르 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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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내 마이크는 십팔 구겨 다시 한번 다야야야 어쩔 수 없어 나야야 부정해도 나야야 니가 싫어해 봐야야야 엄마 아들이야야 실제로 우리 엄마 직업 비주얼리 디자이너 내가 다야야야 내 이름은 다야야 날 보면 다야야 내 코너는 다이라야 괴물을 봐야야 어차피 다야야 빛이 난 다야야 눈 씻고 찾아봐야 이제는 가다야 고맙다